중간선수 자, 자, 이거는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행운의 득점이 나왔어요. 바깥떨르기 길게 간건데, 얇게 마시면서 세워치기가 길게 되고 말았어요. 또 절묘하게 이적구를 피해가면서 행운의 득점인데 이 정도의 행운의 득점은 야스퍼스가 와도 당해낼 수 없는 세워치기 형태가 되죠. 엄청난. 자,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강한 회전. 끝까지 내려옵니다. 득점을 연결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키스 타이밍 잡아가고 자, 여기서 내공이 살짝 머물렀다가 갔다는 것이 키스를, 일적과 키스를 배제시키는데 주요했어요. 입가의 미소가 마연합니다. 옆돌리기. 자, 이제 셀스 다시 살아나죠. 상대가 다진 소모가 마연합니다. 지금부터, 이번에는 네네.